한 팥머미를 일단 간단하게 한 한 4개? 4개? 4인분 감사합니다 이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4개 시켰는데 이렇게 양이 많아요 와 제대로인데? 와 내가 4인분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?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길동역 근처에 왔는데 제가 오늘 날씨가 진짜 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모밀 먹으러 왔거든요? 아 근데 여기가 부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50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3대째 내려오는 곳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로 위치를 옮겼는데 동네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온까스 앤 모밀 연인회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모밀도 있는데 돈까스도 같이 파네요 서울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우리가 여우가게 말고 암사동에서 2년 정도 하다가 2년 한 반 정도 공백 기간 있다가 이거 어디예요? 이거 이사 갔어요? 이거 어디로 갔어요?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 집에서 노인 거 와야겠네 뭐 콜박이 차려줘 이거 또 지나가다가 힌대 붙여져 있는 거 보고 아 그냥 저것도 하자고 우리가 8월 말까지만 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떠나요 네? 또 또 떠나요? 어 이제 내가 다른 데로 자리를 잡아서 하려고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수박이 형 같아요 네 수박이 형? 감사합니다 저 판몸이 7개랑 7인분 네 7인분 우리 집 두 판에 1인분이야 엄마 눈치가 나오네 그럼 일단 한 8판 되게 한 4개? 치즈돈가스도 하나만 생각해 아 못 먹어 아 언니 나 혼자도 매일 두 판에 한 번 먹는다 아 정말요? 이 형티보다 더 이상하잖아 못 먹어 아 아니 그래도 4인분 그 몸에서 또 그게 다 들어가? 아 막사랑해 그냥 약간 약간 수박만 해 뒤에 좀 뒤에 좀 사랑해 좀 음 음 나 abeel게 아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가스도 2개 나오고 환불에도 2개 나오고 양이 진짜 많네요 와 감사합니다 이야 맛있겠다 지금 다 나왔는데 잘 먹겠습니다.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급해 오늘 이게 치즈돈이고 이게 4인분이에요 4개 시켰는데 이렇게 양이 많아요 가성비자 장난 아닌데 일단은 국물부터 한입 와 와 감칠맛 진짜 대박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서 살짝만 넣을게요 너무 맛있는데 양이 진짜 많다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안가가지고 여기 직접 면을 재면 하신다고 하시는데 매끈매끈해 보이냐 와 제대로인데 진짜 맛있다 와 내밀 육수가 진짜 맛있어요 그 엄청 찐하고 와 여름에 진짜 딱 생각나는 맛이 너무 시원해 일단 음 와 이거 근데 진짜 약간 단골 맛집 같은 게 다 생일이 오셔서 요구초밥 바로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요구초밥은 여름에 안하나봐요 와 와 와 벌써 맛있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치즈도 고소하고 고기도 고소한데 음 음 음 음 음 이거 필수 음 아 너무 호들갑다는 것 같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미쳤어 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양도 이게 하나가 이게 7,000원인 거거든요 면도 맛있어요 근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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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장해라 포장하고 싶다 음 음 음 음 음 음 면이 일반적인 그 시판 메밀면이 아니라 막국수의 쫀득쫀득한 면이랑 섞은 느낌? 되게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해요 면이 치도니 진짜 맛있어서 한입 더 먹어야겠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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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싫어요? 예 보통 한방 같은데요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 내가 4인분 먹고 만족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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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엔 되게 짭짤한데 먹을수록 국물이 약간 중화돼가지고 쫀득쫀득 간이 맛있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원한 냉면이나 이런 거 먹으면 살짝 으스으슬했는데 딱 좋아요 완전 너무 시원해요 하나도 안 추워요 와 지금 이렇게 넘으면 8월달에 얼마나 나올까 어제 최고 온도가 35도였나 면이 되게 원래였으면 지금 다 다다다닥 달라붙었어야 됐는데 안 그래요 면이 되게 아직까지도 찰랑거려요 싱싱싱싱싱 삐려가지고 오와 음~~ 음~~ 이 값을 갚아주시니까 아.. 아..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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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까스에 있는 밥은 조금 먹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다른 집보다 한 두 배 어 감사합니다 네에에에에에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어휴 한 면이 새롭게 먹는 것 같아 밀셋 밀셋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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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데 이렇게 삭 넣잖아요 그럼 또 면이 이렇게 스르륵 풀려요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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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까스 더 먹고싶다 사장님 까스 하나 더 돼요 ~~ 엄마 밤까스 하나 더 저는 오우 ㅋㅋ 애 suffering 으흠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네에에에에에.. 어휴 나 오늘 음료수 하나도 안 먹었어 호박.. 업무회사가 생각도 안났어요 맛있나 치던이랑 같이 먹고 싶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좀 먹을까? 다 먹어버렸는데 어, 우와! 네네! 치즈 다 걸려 감사합니다! 어떻게... 이게... 우와... 치즈가 그냥 막... 엄청 흐르는데? 고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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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 진짜 치즈가 찐이다 와, 여기 진짜 치즈가 찐이다 고고고! 어휴! 저는 이렇게 하고 왔어 잠깐만요 좋아야 돼 근데... 이게... 아니... 내가 안 줬어 고고고! 고고고!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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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! 고고고! 고고! 흐르는 것 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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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요? 아, 정말요? 우와, 안에 이것 봐 육즙이 막 같이 흘러요 치즈랑 야옹 Horus 아, 정말 levar 고고고고.... 아, 더 맛있고 만들고 ków 우레 돈가스 먹을 때 그냥 두툼한 그런 거 좋아하는데 아냐 요거는 것보다 맛있네요 음, 넉 아, 넉 음! 음, 음 음, IT'S 엉 아, 넉 아, 넉 아, 넉 아 아 아 아 아직 배가 안쳤어요. 아 우리 진정 어머니가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컵하고 우리 아우자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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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이제 손님들을 되게 많이 오시는데 이제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그래서 8월 31일까지 장사를 하시고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가게가 높이신데요. 근데 또 어디로 오겠는지는 모르신다고 나중에 친구들이랑 찬스 가려고요. 그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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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